안녕하세요 요구논락커입니다. 드림시어터의 창립 멤버이자 드러머인 마이크 포트노이가 2010년도에 드림시어터를 떠난 이후에 약 13년 만에 다시 드림시어터로 복귀를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쯤에 나왔던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이 있자마자 애플뮤직은 바로 드림시어터의 멤버 사진을 기존의 마이크 맨진이 드러머에서 마이크 포트노이로 발빠르게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드림시어터 앨범을 내고 있는 음반사인 인사이드 아웃 뮤직이라고 있어요. 이쪽은 주로 프로그레시브 락이나 메탈 쪽 프로그레시브 메탈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레이블인데 이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마이크 포트노이의 드림시어터 복귀를 알렸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레코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레코드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프로그레시브 락이나 프로그레시브 메탈 쪽을 전문으로 하는 레이블이라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한 레이블이긴 한데 마이크 포트노이의 드림시어터 복귀는 이 음반사로서도 굉장한 호재고 아주 대박이 터진 일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마이크 포트노이의 굉장한 팬으로서 마이크 포트노이의 드림시어터 복귀를 환영합니다. 드림시어터 활동할 때부터 여러가지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리퀴드 텐션 익스페리먼트, 트랜스 아틀란틱, 그리고 스팍스 비어드 출신의 릴무스와 굉장히 많은 릴무스 솔로 앨범을 같이 작업을 했고요. 아무튼 이런 부업들 때문에 약간의 좀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드림시어터 같은 경우는 밴드의 생리가 이제 앨범을 내고 나서 한 1년 정도 월드투어를 쭉 다니고 거의 멤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마이크 포트노이 같은 경우는 사이드적으로 해야 되는,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멤버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이 굉장히 많은데 드림시어터라는 틀에만 갇혀있기에는 그게 너무 좁았던 거죠. 그래서 2010년도에 탈퇴를 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탈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진짜 많은 활동을 하는데 Sons of Apollo부터 해서 와이너리도 그리고 릴무스와 계속 활동을 진행하고 릴무스 밴드로도 또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트랜스 아틀란틱 활동도 계속 진행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굉장히 다방면의 활동을 왕성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 아마 와이너리도 작년, 올해인가요? 와이너리도 앨범 발매 후에 이제 투어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일본 투어 중에 아마 발표가 된 것 같아요. 드림시어터로 다시 복귀하겠다. 그렇게 복귀가 됐고 그래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새 앨범의 작업에 돌입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팬으로서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릴모스 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드림시어터 활동을 하면서 릴모스 밴드 활동을 병행을 할 수 있냐 그 문제가 저한테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이크 포트노이의 드림시어터 복귀를 축하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 포트노이와 관련된 마이크 포트노이가 참여한 앨범들을 컬렉션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쭉 모아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 모아서 탑을 한번 쏴봤어요.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탑을 쭉 쏴봤더니 거의 한 뼘이 넘어가는 그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아티스트의 컬렉션 중에는 마이크 포트노이와 관련된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약간 저랑 음악적인 취향이 좀 맞는다고 해야 되나 연도별로도 소개할 수 있지만 활동한 밴드 활동한 팀으로 좀 나눠서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앨범은 그 유명한 드림시어터의 두 번째 앨범 이 앨범은 1992년도에 발표된 앨범이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그때 전혀 음악 세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쇼킹했습니다. 음악 쪽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앨범이었고 2집인데 1집은 약간 좀 미미했죠. 그러면서 2집에서 완전히 빵 터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앨범 시작부터 풀미 언더, 어나다 데이, 택 더 타임 어마어마합니다. 메트로폴리스, 웨이 포 슬립, 러닝 투 립까지 진짜 어마어마한 명곡들로 꽉 차여진 앨범이고요. 제가 드림시어터에 처음으로 입문한 앨범이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지금 닐모스 밴드에 함께하고 있는 빌 휴바워라는 키보디스크트가 있는데요.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농담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 앨범을 이미지스 앤 월즈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 드러머가 이런 놈이 다 있냐? 지가 음악을 다 망치고 있네. 그 정도로 당시로서는 드럼이 너무 튀는 드럼이 너무 앞으로 나오는 그런 앨범이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드럼은 좀 백업적인 역할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마이크 보트노의 드러밍이 돋보이는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이미지스 앤 월즈 이후에 다음 앨범은 어웨이크 앨범입니다. 드림시어터의 세 번째 앨범이죠. 어웨이크 앨범이고 이 앨범도 물론 좋은 곡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사운드적으로도 굉장히 드러밍이 더 부각되는 또 그런 사운드였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앨범을 끝으로 키보디스트인 케빈 무어는 탈퇴를 하게 됩니다. 케빈 무어가 마지막으로 참여한 어웨이크 앨범이고요. 그 다음 앨범은 이제 A Change of Seasons라고 약간 미니 앨범 형식의 앨범인데 케빈 무어가 아마 작곡에는 참여했던 걸 알고 있어요. 작곡까지는 참여하고 그 이후에 탈퇴를 하고 다음 키보디스트인 데릭 쉐레니언이 처음으로 참여한 그런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Change of Seasons라는 곡이 약 23분 지금 돋보기를 좀 써야 됩니다. Change of Seasons가 약 23분짜리 곡으로 한 면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라이브 앨범입니다. 엘튼 존이나 디퍼플 레 제플린 같은 밴드들의 곡을 커버한 라이브 앨범이 라이브 음원들이 수록되어 있는 앨범입니다. 이제 Change of Seasons 이후에 정규 앨범인 데릭 쉐레니언이 처음으로 참여한 정규 앨범이 되겠죠. 드림시어터의 Falling Into Infinity 앨범입니다. 정규로 따지면 4집이 되겠네요. Falling Into Infinity 앨범인데 이 앨범은 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저는 아주 좋아하는 앨범인데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약간 팝적인 성향도 많이 들어있어서 당시에 이제 레코드사에 좀 입김이 좀 있었나 봐요. 좀 말랑말랑하게 히트곡도 좀 만들고 해라. 그래서 그런 식의 입김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이 앨범을 최근에 발매된 앨범인데 Falling Into Infinity 데모 앨범 LP까지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데모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Raise the Knife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정규 앨범에는 실리지 않은 곡입니다. 그 이유는 한간의 소문에 따르면 그 전 키보디스트인 케빈 모어를 저격하는 그런 가사다. 그런 의견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마 같이 함께 초창기부터 활동했던 친구에 대한 그런 좀 미안한 감정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곡이 정규 앨범에 실리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림시어터의 곡 중에서 손에 꼽힐 만하게 좋아하는 곡인데 그 곡이 이 데모 앨범에 수록되어 있어서 저는 이 세 장짜리 데모 앨범을 구매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앨범에는 마지막에 그 메트로폴리스 파트 2 Sins From A Memory에 수록된 메트로폴리스 파트 2의 데모 버전까지 실려 있습니다. Falling Into Infinity 데모 앨범이고요. 1996년에서 97년 사이에 가졌던 그 세션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타공인 드림시어터의 최고 명관이라고 할 수 있는 Sins From A Memory 앨범인데요. 저는 이 앨범을 정규 CD나 LP로 갖고 있지 않고요. 라이브 앨범으로 갖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발매된 라이브 앨범인데요. Sins From A Memory Live Sins From New York이라는 제목으로 발매되는 라이브 앨범입니다. 이 앨범에는 Sins From A Memory의 전곡이 순서대로 쭉 연주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정말 많은 곡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2집, 3집, 4집 시절의 앨범들과 그리고 각종 커버곡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기념비적인 앨범인데 총 3장의 CD에 담겨져 있고요. 이렇게 박스 셋으로 처음에 박스 형태로 나왔어요. 이 박스도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박스 안에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티셔츠 짠 이 심슨 작가가 그린 듯한 작가가 그렸는지는 그분이 진짜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의 그림풍으로 그려진 드림시어터 멤버들의 연주 장면입니다. 굉장히 좀 디테일해요. 보면 여기 존 페트루치 뒤에 그 유명한 냉장고 렉도 있고 호머 심슨이 이렇게 좋아하고 있고 그 옆에 심지어 호머 심슨의 사장님까지 있어요. 트 심슨 그리고 뭐 엄마 딸까지 다 있는 그런 재미있는 일러스트에 이 티셔츠가 같이 동봉되어 있었죠. 뒤에는 이렇게 드림시어터의 로고와 앨범 제목이 적혀져 있는 티셔츠가 그때 같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걸 보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앨범은 Six Degrees of Inner Turbulence입니다. 그 신스 프러머 메모리 전 신스 프러머 메모리 앨범부터 조단 루데스라는 키보디스트가 참여를 했죠. 지금까지 쭉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이 Six Degrees of Inner Turbulence도 마찬가지로 조단 루데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앨범도 역시 더블 앨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2002년도에 나왔던 앨범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스 프러머 메모리 공연에도 갔었고 이 앨범 Six Degrees of Inner Turbulence 투어에도 갔었습니다. 드림시어터는 한국에도 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국 내 한국 공연을 오거든요. 이 앨범 나왔을 때 아마 제가 결혼 전이었는데 와이프랑 같이 갔었는데 와이프가 참다 참다가 뛰쳐나온 너무 시끄러워서 뛰쳐나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앨범은 옥타바리움 앨범입니다. 통산 여덟 번째 드림시어터 앨범이고요. 이 앨범에는 무려 24분짜리 옥타바리움이라는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아주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제가 이 CD를 두 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두 장을 갖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의 라이센스로 나왔을 때 원래 레코딩 됐을 때는 전 곡이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지는 컨셉이거든요. 한 곡이 끝나면 약간 효과음이 나오면서 그 다음 쭉 이어지고 그런 식으로 컨셉이 돼 있던 앨범이었는데 우리나라 프레싱 과정에서 곡이 다 툭툭 끊겼어요. 그래서 팬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해서 결국 레코드사에서 다시 재발매를 해서 구입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보내줬던 그런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이 있었던 앨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CD를 열어보면 제대로 프레싱된 CD는 이렇게 구분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구분선이 보이지 않고 초반, 처음에 잘못 만들어진 CD에는 구분선들이 표시가 명확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앨범입니다. 그 다음에 앨범은 시스테마틱 케오스하고 As I am이 있는 그 앨범 전문이죠. 아무튼 그 앨범 그 앨범 둘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마이크 포트노이가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Black Clouds and Silverlings 이 앨범이 있는데요. 이 앨범이 2009년도에 아마 2009년도에 맞나요? 정확하게 볼게요. 아 맞습니다. 2009년도에 나왔던 앨범입니다. 이 앨범을 끝으로 마이크 포트노이는 2010년도에 드림시어터를 탈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림시어터에 관련된 블루레이가 있습니다. 라이브의 부독한이라고 일본 부독한에서 가졌던 라이브 실황을 담고 있는 블루레이입니다. 2004년도에 가졌던 공연을 담고 있고요. 화질, 음질 모두 최상입니다. 여기까지가 드림시어터 시절의 앨범들이었고요. 그 다음은 트랜스 애틀레틱과 닐모스와 함께 한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포트노이의 음악적인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닐모스라는 사람입니다. 닐모스는 스팍스피어드라고 미국의 프로그레시 록밴드가 있는데요. 이 밴드 출신의 인물인데 이분은 곡도 굉장히 잘 만들고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키보드도 잘 치고 뭐 다 잘합니다. 아무튼 이분과 거의 음악적인 영혼의 파트너로서 굉장히 많은 앨범들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시작을 처음으로 했던 앨범이 아닐까 싶은데요. 트랜스 애틀란틱이라는 밴드의 스톨트, 몰스, 포트노이, 트람바스 줄여서 SMPTE라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이 2000년도에 나온 앨범인데 그러니까 2000년도면 거의 신스 프로모 메모리 끝나고 나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같아요. 일종의 프로젝트 밴드인데요. 로인스톨트라고 플라워킹스라는 스웨덴인가요? 스웨덴 출신의 프로그레시 브락 그룹의 기타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닐모스 스팍스 비워드 출신 이때는 스팍스 비워드 활동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포트노이 드러머 그리고 피츠 아바스라고 그 유명한 마릴리온의 베이스 디스트 이 4명이 모여서 만든 1999년이네요. 1999년에 만나서 녹음을 했고 발매는 아마 2000년도에 됐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진짜 내노라하는 프로그레시 브락의 슈퍼스타들이 모여서 만든 앨범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화제가 됐고 곡들도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굉장히 좋은 곡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블 앨범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 애틀란틱의 두 번째 두 번째 앨범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인데 언젠가 구해야지 구해야지 하는데 아직도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집은 제가 갖고 있지 않고 대신 3집 더 월윈드라는 트랜스 애틀란틱의 세 번째 앨범 멤버들 구성은 똑같고요. 세 번째 앨범을 CD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앨범이 아마 평론가들이나 팬들한테는 아마 가장 인기가 있는 앨범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구성이 아주 촘촘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의 디럭스 버전 같은 경우는 커버 버전 다른 밴드들의 유명한 과거의 프로그러시브 락 밴드들의 커버 곡들도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아주 들을만한 그런 앨범입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트랜스 애틀란틱의 앨범은 또 한 장을 건너뛰어서 가장 최근 2021년도에 나온 The Absolute Universe 라는 앨범입니다. The Absolute Universe 앨범은 The Breath of Life Breath of Life 라고 어브리지드 버전 약간 축소된 버전이 있고요. 또 익스텐디드 버전이 또 따로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이 앨범도 더블 앨범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어보면 멤버들의 사진이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음악 만드는 과정을 유튜브로 가끔씩 남겨놓긴 하는데 너무 음악을 쉽게 만들어서 참 좀 짜증이 납니다. 가끔 그 다음으로 갖고 있는 앨범들은 닐모스와 함께 작업한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닐모스의 퀘스천마크라는 앨범입니다. 닐모스의 솔로 앨범이고요. 2005년도 2005년도에 발매된 앨범입니다. 닐모스라는 사람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스팍스피어드 활동을 할 때에도 갑자기 탈퇴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크리스천으로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 그런 사명을 갖고 일종의 탈퇴를 한 분인데 그러면서 솔로 앨범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닐모스 밴드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계속합니다. 2005년도에 나왔던 닐모스의 퀘스천마크 물음표 앨범입니다. 이 앨범도 거의 구약성서 얘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사실 가사 저는 크리스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긴 하지만 워낙에 음악이 좋아서 음악적으로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 보트노이도 여기서 드럼을 쳤고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앨범이 닐모스 밴드로서 활동한 앨범입니다. 닐모스 밴드의 정규 두 번째 앨범 The Similitude of a Dream 이라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닐모스가 철로역정 아시죠? 약간 성경과 관련된 소설으로 알고 있는데 철로역정 영감을 받아서 만든 앨범이라고 하고요. 이 앨범은 총 3장의 LP를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LP 소개하는 스티커가 있는데 이걸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져있냐면 마이크 보트노이가 인터뷰한 내용이 간단하게 담겨있어요. 이 앨범은 닐모스하고 나랑 같이 했던 작업 중에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이고 완벽한 완벽한 그런 작품이다 라고까지 마이크 보트노이가 본인이 아주 극찬한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극찬한 앨범입니다. 진짜 좋아요. 사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안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길긴 하지만 한 곡 한 곡이 진짜 주옥 같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가사집과 함께 총 3장의 LP가 무거워요. 180g짜리라서 담겨져 있고 이 안에 아트웍도 아주 뛰어납니다. 각 곡에 관련된 이런 아트웍인데 노래를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걸 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유튜브에 라이브 버전도 있는데요. 그것도 한때 아주 푹 빠져가지고 출퇴근하면서 계속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앨범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스밀티즈 오브 드림의 그 다음 2부작이 있는데요. 그 앨범은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이노센스 앤 데인저라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도 역시 2021년도 앨범입니다. 아까 트랜스 애틀란틱의 이 앱솔루트 유니버스 이 앨범도 2021년도 앨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앨범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음악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나 봐요. 이 앨범도 총 3장의 LP입니다. 와 진짜 징합니다. 징해. 어떻게 보면 징해요. 2장의 LP가 이렇게 더블 앨범 형태로 남겨져 있고요. 여기 가사집이 있고 사진 그리고 게이트 폴더로 이렇게 열면 사진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나와 있습니다. 닐모스 밴드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닐모스 마이크 포트노이 드럼 그리고 랜디 조지라고 베이스 치는 이 세 분이 거의 이너서클이라고 자기들 이름으로 해서 이 세 분이 앨범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한 열 몇 개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닐모스 밴드로 이름을 붙이면서 합류한 빌 휴바워라는 키보디스트 이자 보컬이 있습니다. 문 있고 에릭 질렛이라는 기타리스트 겸 보컬 그렇게 5명이 있는데 5명 다 어마어마합니다. 더블 앨범하고 자켓이 2개의 자켓으로 이렇게 총 3개의 자켓이네요. 메인 자켓이 있고 그 안에 또 이렇게 앨범 자켓들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곡 Beyond the Ears 라는 곡이 있는데 32분 정도 되는 곡이에요. 이 곡이 이 LP 하나의 앞뒷면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면을 듣고 또 뒷면을 넘겨서 한 곡을 다 들어야 돼요. 이 한 곡이 이 LP 양면에 들어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닐모스 밴드의 앨범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거는 닐모스 밴드의 블루레이 라이브 앨범입니다. 몰스페스트라고 닐모스가 매년 이렇게 기획하는 행사가 있어요. 본인의 솔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과 닐모스 밴드하고 했던 앨범들 그리고 플라잉 칼라스라고 닐모스하고 마이크 포트노에하고 스티우 몰스 같은 기타리스트가 개최하는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무튼 닐모스에 관련된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몰스페스트 2017년도에 가졌던 몰스페스트인데 여기에 스밀튜드 오버 드림의 라이브 어전이 실려 있습니다. 그 외에 닐모스의 테스티모니 앨범에 수록된 곡들 엄청 많은 곡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로 영상과 함께 음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함께 보는 재미가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 포트노이의 드림시어터 복귀 기념으로 제가 갖고 있는 마이크 포트노이 관련 컬렉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많네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에 아마 나오겠죠. 마이크 포트노이가 다시 참여하게 된 드림시어터의 새 앨범을 기다리면서 저는 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